크리스천의 사랑, 이별, 그리고 안타까움 노유종 이영범의 사랑과 전쟁 이제는 끝내야 할 이야기 이별에 대해 그라시안 남과 헤어질 때는 앙금을 남기지 마라 친구든 적이든 타행적인 인간관계는 맺지 말아야 한다 이영범과 노유종은 인기 있는 유명 연예인 커피였습니다 이영범은 독실한 크리스천이고 노유종은 더 믿음이 좋은 크리스천입니다 안타까운 이혼 이혼과 파열음 이혼 파열음 요약 노유종 이영범 외도여성 폭로 파장 죽이고 싶었다 이영범 외도뇨 아냐 노유종 바라노 M1 배우들 고노 노유종 이영범 불륜 폭로 후폭 네티즌 A 여배우 지목비난 분노의 불씨가 여자야 행복한 가정에 불을 질렀던 그 여자 왜 안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노유종 너무 힘들어요 그분 난 그분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가 한 살 위하 정옥은 무속인 그 여자 애 없죠 딱 보여주는데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얘기를 못하겠어 나도 개인적으로 그 사람하고 드라마를 했었어 너무 힘든데 내가 이걸 발산을 못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 아이들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도 방송을 합니다 노유종 이혼 후 생활고 닥치는 대로 일 무릎 통증 심해져 고깃집 근무 당시 하루 17시간 일한 노유종 정말 죽이고 싶은 여자 코미디언 출신 배우 노유종이 전남편 이영범과 유명 여배우의 외도를 폭로한 가운데 누리꾼들이 불륜녀로 지목된 배우 A씨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노유종은 지난달 29일 유튜브 개설 포아TV의 심야신당에 출연해 가슴속에 죽이고 싶도록 미운 여자가 있다고 고백하며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다 애들 아빠의 잘못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크진 않았다 그 여자는 아직도 방송을 하고 있다 그 여자가 언뜻 TV에 나오면 너무 힘들다 그럼에도 내가 발산하지 못하는 것은 아이들 때문이다 라고 고통스러운 심경을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당시 정호군이 그 여자 애 없죠 그리고 우리보다 한 살 많지 않나 과거의 그 사람과 드라마에 같이 출연한 적이 있었다 라고 해당 배우의 정치를 추측하자 맞다 우리보다 한 살 많다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또 노유종은 그 여자가 나한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내가 이걸 빨리 없애버리고 그 여자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데도 아직 그게 안된다고 고백해 안타까움을 잔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나간 후 누리꾼들은 정호군과 노유종이 말한 신상정보를 토대로 의심이 가는 한 배우를 추측했으며 노유종이 영상에서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누리꾼들은 A씨를 지목하며 그의 인스타그램과 예능 프로그램 동영상에 댓글을 달고 비난을 퍼벗습니다 누리꾼들은 이제라도 노유종씨에게 사과하세요 사실이라면 빨리 입장 발표하길 노유종씨가 너무 안쓰럽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A씨를 지탄했습니다 외도녀 의혹과 누리꾼들의 비난이 점점 거세지고 있지만 현재 A씨는 해당 의혹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인데요 한편 노유종은 이영범과 지난 1994년 결혼했지만 2015년 합의 이혼했으며 스트라인은 일남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영범의 반박 이영범 입 열었다 노유종 천벌 받을 것 차라리 칼로 찔러라 이영범 전초 노유종 불륜 제기에 맞대응 불륜설 일축 상대배우와 연락도 안해 노유종 동료 인격살인 배우 이영범이 전환에 노유종이 제기한 불륜 의혹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강경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8일 이영범은 유튜브 이준우씨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불륜설에 대해 일축했는데요 그는 당연히 사실이 아니며 지목된 상대 배우와 따로 연락하지 않는다 LA 아리랑 때는 출연을 했으니 본거지 그 이후에는 20년간 연락을 하거나 그런거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초 노유종이 계속해서 불륜설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이영범은 정신이 너무 혼미하다 알 길이 없다 그쪽에 물어보라 하며 당혹감을 드러냈는데요 이영범은 앙심을 품었으면 속된 말로 칼로 찌르는게 낫지 않겠나 유튜브에 숨어서 누구라고 적시하지 않고 살살 한살 맞네 그러면서 모에 같이 출연을 했었네 이런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유튜브를 동료 인격 살인하는데 써먹으면 되겠나 이 정도면 살인자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자녀에게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아이들 둘 다 유학중이다 아들은 제가 교육을 시키고 딸은 엄마가 시키기로 하고 헤어졌다 양육비를 월 백만원씩 주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혼하자마자 우먼센스에 인터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노유종은 인터뷰에서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이영범이 외도를 했다 심지어 그 상대가 잘 아는 동료 배우였다 남편보다 그 여자가 더 미웠다 그 여자는 결혼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영범은 이 인터뷰 때문에 생활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했으며 그는 당시 일일 영접곡을 하고 있었고 두세 개의 프로그램을 하기로 구두 약속을 했었지만 그런데 전체가 인터뷰 기사를 그렇게 내면서 모든 드라마가 보류됐다 일 다 끊어놓고 양육비 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그 이후부터 전체에 대꾸하거나 상종하거나 반응하지 않았다 애들이 있으니 연락하며 지내려고 했는데 합의를 어기고 사람을 그렇게 인터뷰해서 양육비 안주는 죽일놈으로 만들어버려서 그 이후로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범은 딸이 대학교 2학년인데 생활비는 못 줬으나 학비만큼은 다 보내고 있다 들어올 때도 비행기 표도 보내고 용돈도 가끔 보내주고 있다 댓글 보면 양육비도 안 준 이상한 놈이 됐는데 종금 내역 같은 걸 공개해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영범은 노유정의 주장에 대해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 그러다 말겠지 했다라고 토론했습니다 그는 가정일 가지고 반박하면 재반박이 나올 것이고 시청자들에게도 굿뉴스가 아니라 인내하고 참았다고 했으며 그러면서 이번에 보니 동료 연예인 실명 거론하며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손부당이 사람 잡는 거지 이게 무슨 일이냐 인간으로 할 짓이냐라고 비판했으며 또 내가 사건할까 봐 전화도 안 하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응징할 수 있는 건 법적 조치다 현재 전문가와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혼 이외에 대해 이영범은 사업 실패를 꼽았습니다 그는 2011년부터 빌고를 했다 저는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노유정이 나갔다 4년이 있다가 2015년 정도에 이혼했다 당시 제가 개발사업에 손을 댔다가 소중이 좀 있어서 자금이 좀 안 돌고 가처분 걸리고 있다 사업적으로 진전이 안 되고 다툼도 있었다 이유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이영범은 한경닷콩과 인터뷰에서도 분노가 침인다며 방송 내용 모두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어떻게 인격적으로 동료 배우를 해할 수 있는지 감정이 격해진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아이들이 성장기였고 우리가 공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라 가족이 해체되는 불행을 겪으면서 참회하고 나쁜 말이 나올 때마다 삭히며 인내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영범은 노유정에게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제는 멈추길 바란다 이제 아이들도 컸으니 그들의 대응을 보면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위해 아니 본인들을 위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는 마침뼈를 찍을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결론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늘의 양식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혹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